약간 매직 관련된 이 그런... 아니 나 너무 신경 쓰지만 부담돼 아니 너무 부르니까 부담되더라 아 괜찮아 귀여워 귀여워 기성아 너의 퍼즈부터 잡아야 돼 지성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다 안 나와 지성아 지성아 야 박지성 야 아니다 아니다 아래큼 나와 진짜 니 다리 안 나오잖아 오씨 진짜네? 오씨 진짜네? 니가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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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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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야 다 나오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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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로 해야 되냐? 그러네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니 이걸로 누워봐 아 이거 손이야 이거 손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 아 이거 누운거잖아 내가 해볼래 이렇게 이렇게 일단 가봐 간다 간다 몰라 일단 눌렀어 뭐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야 미안하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내가 해볼게 죄송합니다 내가 해볼게 다음 지성풀 지성아 가자 보여줄게 잠깐만 잠깐만 뭐? 아니 그거 붙이면 어떡해 인마 어떡해 천라야 어떡해 천라야 아니 이거 어떡해 아니 저건 안 떨어져 뭐야 저거 아 이거 오바였다 미안 어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이렇게 제일 어렵겠는데? 천라야 집중해 집중해 오케이 오케이 어 천라야 마지막에 세리머니로 카메라 맞춰줘 오케이 이거 이거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많이 해봤어 이거 제일 쉬 이거 제일 쉬울 거야 여기서 때리는 거예요 한 번에 떨어지게 할 거야 한 번에 떨어지게 할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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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자 가자 finally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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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률 뭐? 털러! 찬아야, 집중하고 하자. 털러가 제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컴다운, 컴다운. 농구도, 이건 농구야. 이건 농구야. 농구덩구, 농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농구. 드디어.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천지의 애교 베드였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자, 할 수 있어요, 지금. 약간, 너가 제일 귀엽다며? 이러면서. 우리 5분 중 애교는 귀엽게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애교 못한다고. 아, 진짜. 아, 진짜. 가자. 자, 우리 아가들. 자, 시작 멘트 해주세요. 가자. 왜 이거 넣어? 왜 이거 넣어? 천지에? 천지에?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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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러야. 아, 그 이뻐. 천러야. 천러야. 나 봐봐. 너 그거 봤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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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목소리 좀 바꿔주세요. 목소리 좀 바꿔주세요. 아, 그 이뻐요. 아, 뭐야, 왜, 왜. 좋았잖아, 좋았잖아, 좋았잖아. 목소리가 좀, 어, 좀. 귀여웠잖아요, 귀여웠잖아요. 형, 방금 진짜 괜찮았었는데. 괜찮았어, 완벽했어. 괜찮았어, 완벽했어. 그러니까. 완벽했다. 어, 뭐지? 이상하네. 어,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툭이 Pripyat će. 잘 알아보셨어요. 드디어 걷기ans. 그면 그리사에 다른 어기들을 기억이긴 하죠? 그 앞에 손은 도착하지 마세요? 이거 딱 이렇게 표정하지 마세요. 저녁에 다 기억해. 이거 가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완전히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느낌을 찍어야 하는데